고고가 되잖아. 광고. 아 너무 쉽잖아요. 이제야 난 이 형을 진짜 그냥 개그치는 것 같아. 아 얄미워. 20, 25일 빨리 가. 빨리 하게. 나는 퇴분 인사를 이러면 이제 간식 하나 먹는 거야? 어. 왔어! 괜찮죠? 네 가세요. 야 꼼짝도 안 하는데? 하면돼. 어 쓰러졌다 쓰러졌다 쓰러졌다. 끝 끝 끝. 자 방찬. 방찬. 잘 가요 내 소중. 하이찬. 야 밥 빙수 먹을래? 이건 하니가 해줬고 이건 제가 했어요. 한찬. 찬하. 안녕. 왔으면 좋겠다. 아니에요. 만지 마요. 왜? 괜히 영어 못 해요. 너 노트북으로 이거 영어 배우라고 해줬으면 너 뭐 한 거야. 너 지금 몇 살이야? 너 몇 살이야 지금? 몰라요. 아는 게 뭐야? 몰라요. 야. 자 우리 엄마 뭐 먹는 거 좋아해요? 아빠 기타 쳐줘요 기타. 응? 자꾸 뭐 해요?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찬이입니다. 찬이는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. 찬이. 찬이 형 장난과 엄마 사줬어요. 찬이 이거 들려줄 거예요. 천재야 천재. 안 돼요 내 거야. 찬이 이제 파이브예요. 당황 아빠 비켜요. 너 저기 가서 앉아. 싫어요 누나 싫어요. 왜 싫어? 누나 무서워요. 아니야 누나 안 무서워. 일로 와 일로 와. 얼마나 와. 형 나대지 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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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 했는데. 찬이 아웃. 찬이 막 안 했어요. 나와! 노트야. What's the matter? 우리 가족 다 행복했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고 야 어렵다. 야 이게 진짜 복부하다. 엄마 다리 가지고 뭐 하는 거야. 아유 뒤척거리지 마. 문 열어라. 할머니 아버지.